种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야 그만 좀 스킨쉽하지 마 저거 스킨쉽을 하고 그래 짜리 이거 맵매지 스킨쉽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다시님들 네 소진이랑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자 또 이제 좀 대접을 했습니다 나 너 일단 뭐 이렇게 외관 남자 집에 이렇게 딱 오는 거 너 몇 번에 봤어? 뭐라는 거야 아 외관 남자지만이야 네가 뭐 나랑 상이 나 뭐 무슨 남자야 웃긴다 응금칠적 막 남자인적 아니 야 나도 남자야 나도 어? 나도 이제 좀 이제 튼튼하고 어? 아직 나이도 젊고 어? 나도 오빠도 남자야 아 그리고 오빠는 또 어? 키도 크고 어디가서 꿀리지도 않고 어? 오빠 모자란 게 뭐야 몸도 좋고 얼굴 잘생겼지 턱길지 어? 팔길지 긴팔 원숭이야 긴팔 원숭이 솔직히 그 정도 남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진짜 못생긴 사람들이 꼭 지 잘생겼잖아 지 입으로 조심해라 너 오늘 진짜 이상한 거 먹기 싫으면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이런 사이인가 아 나 잘생긴 거 잘 모르겠어 이런 날까? 꼭 못생긴 오징어들이 막 잘생긴 아 그래도 야 솔직하게 오징어는 아니다 아 야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래서 가족들이 잘생겼다고 해주면 안 된다 야! 소진이랑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제가 또 이제 좀 대접을 또 해달라고 그러고 외관 남자 집에 또 온다고 해갖고 또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말랑카우 같은 거를 이제 말랑카우를 이거를 먹어볼 건데 너 말랑카우 먹어봤냐? 어... 그냥 먹어본 적 있었는데 어... 이상해 그냥 먹어본 적 있다고? 응 아 근데 그냥 먹었을 때도 맛있던데? 나는? 난 별로 넌 별로라고? 넌 별로라고? 저기 저기 봐봐 저 불탄 가스 있거든? 가져와 이게 더럽냐? 뭐가 더러워? 어디 샀는데 장난 아냐? 야 뭐가 더러워? 깨끗한거야 이 정도면 오빠 집에 있는 부닭가스 네가 안 봐서 그래 식중독 걸릴 건데 아 내 트림냄새부터 오지는데 불은 나오네 일단 말랑카우 자고반전 자고반전 돼 있는데? 말랑카우인데 이거 왜 거꾸로 보이냐? 자고반전 돼 있으니까 자 여튼 말랑카우거든요 말랑카우인데 이거를 그냥 먹었을 때는 그 카라멜 맛인데 우유 맛 나지 않냐? 우유 맛 카라멜 우유 맛 카라멜? 맞아 우유 맛 카라멜 푹신푹신 말랑카우 푹신푹신하대잖아 말랑카우가 3개 먹으면 칼로리 45칼로리다 2개 안 먹어 야 넌 그렇게 살 좀 쪄야돼 너는 사랑해 아니 여기 그렇게 적혀있다고 어 행복하자 나 집중집중 귀엽다 집중집중 나 써있는게 다 틀린가 보네 어 I love you 사랑해 오늘 뭐해? 어? 오늘 할 거 많아 오늘 할 거 진짜 많아 오늘 뭐해? 오늘 할 거 진짜 많아 왜이래 진짜 왜이렇게 노랑이 치고 그러냐 야 자꾸 이거 잠깐 적어봐 야 조용히 아 아 진짜 입맞더라고요 넌 뭐 먹을래? 사랑해? 넌 사랑해 먹어 그래? 넌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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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진 말고 아프진 말고 아프진 말고 맛있다 후라이팬 후라이팬 이거 이제 너 웃는다고 내가 또 샀어 응? 얼마짜리인줄 알아? 5천원? 하하하하 5천원 5천원짜리야 진짜 크게 싼거야 자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게 응 까먹고 기름을 안 샀어 괜찮지? 기름 기름 기름을 못 샀는데 나 그래도 괜찮아요 응 말랑카 울당까 이거 여기 이렇게 꼽아야돼 왜? 그렇게 구워야되거든 아 후라이팬에서 하는게 아니라? 응 아 여기다 이렇게 하는거야? 그럼 그럼 나 후라이팬 괜히 산거네? 당연하지 이렇게 하나씩 한거 뭔가 똑같다 그치? 우와 옛날에 학교 앞에서 떡볶이 떡볶이 어 학교 앞에서 막 또 그거 발라가지고 양념 발라서 막 팔잖아 형인데 소진이가 저랑 이제 좀 이제 재밌는것도 좀 하고 요즘 좀 그러려고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하고 하는겁니다 근데 사실 자꾸 전화도 안받고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 기분이 좀 많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소진이가 또 남자가 많으니까 하하하하하 또 남자가 많고 왜 이러냐? 또 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진짜고?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네 좀 연락 좀 잘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형님들이 좀 소진이 방 가가지고 좀 잘 좀 저기 좀 해주십시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빠도 여자 많잖아요 뭔 소리 하는거야 솔직히 즐겨찾기에 여캠 몇개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너도 없어 나도 없다고? 어 너도 없어 맨날 여캠 탐방 가잖아요 여캠 탐방은 솔직히 여캠 탐방 유튜브로 한 10개인데 오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화냈냐? 오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단 한 번도 여캠을 즐겨찾기 해본 적도 없고 그러거니와 나는 방송했을 때만 여캠 탐방을 가지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 물론 너도 그럼 그 여캠들은 어떻게 알고 가는 건가요? 내가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해줘요 야 이런 사람 있다 한번 탐방 가라 또 이제 제 매니저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전 사실 방송 잘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전 여캠도 잘 안 보여요 아이 그거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루머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여자를 뭘 좋아한다 그런 건 남자들도 다 야 너 남자 안 좋아해? 저 남자 좋아하지 그래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처럼 남자도 여자가 그냥 그냥 호감 있게 이렇게 보고 하는 거지 그게 끝입니다 쇼리? 하이킹 하이킹 자꾸 언급할래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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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솔직히 쇼리 누나 입장에서도 불쾌할 거야 인정한다 오빠 거 좀 뜯어줘 니 것만 챙기지 말고 난 열 개씩 먹는다고 그랬잖아 짜잔 귀엽게 잘했네 아 이쁘다 오빠 거 좀 뜯어줘 오빠는 어 그럼 음 이때까지 봐온 여캠 중에서 어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좋아? 나? 응 나는 너 입에다 넣으려고 그래 야 너 여기다 꽂아 안 해 안 해? 나는 응 솔직히 이제 너한테는 좀 관심이 있었어 오빠가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응 어 이제 됐고 이제 별로고 으흐흐흐흐흑 내가 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하- 이젠 진짜 됐다 응 응 너랑 이제 안 될 걸 이제는 인정을 했어 오빠도 어 그냥 친동생 privileged 큐용믹 гли이 아 내 틈이 ㅋㅋㅋㅋㅋㅋㅋ 자 이거 구워볼까? 구워서 먹자 살 살 불러갈까? 이거 빼까? 이거 빼는게 알겠다 그렇지? 어 이거 빼서 야 타는데? 어 겉은 살짝 타야 맛있어 그래? 어 캠프파이어 하는 느낌이다 어, 약간 각도 조절을 잘 해야지. 각도 조절? 좀 따뜻하다. 그치? 뭐하냐? 응? 왜왜? 오, 좀 살짝. 야 떡볶이처럼 탄다, 이렇게. 진짜 떡볶이 같다. 이게 바삭바삭하게 탄단 말이야? 응. 맛있어. 쭉쭉 눌러야구. 야 냄새가 진짜 고소해. 어, 냄새가 진짜. 냄새가 진짜 틀리다.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소장 조심해. 손, 손 조심해.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오빠야. 왜 이리 진짜. 안 그래도 조심 좀 해야지. 야, 탄다, 탄다. 이거 타면 맛있다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사도 돼? 이 정도로? 이 정도? 근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구워야지 안에까지 이렇게 있는단 말이야. 응. 왜? 공격당할 뻔했다. 야. 응? 달고마 냄새 나지 않아? 응. 그렇지? 우유 맛, 카라멜. 응. 달고나 맛, 달고나 냄새 나. 어, 어, 어. 파파파. 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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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줘. 너 왜 네가 먹을라 했냐? 장아취네. 응? 대접까지 해주면 돼요? 자. 아아. 뭐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아. 야! 전화하지 말고 빨리 주세요. 알았어. itez. 아101. 불어져야지. 응, 어떻게 뜨거워서 어떻게 먹냐. steht. 침 맺는 거 같은데? 자. 아아. 어? 맛있지? 떡볶이 만났는데? 맛있어! 이 떡볶이까지 먹어봐 음! 우와! 오진다! 치즈같아! 와!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다!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요 진짜 거짓말 안이 할까 얘들아? 진짜 맛있어! 딱 하나 더 응 오빠가 먹을래? 응 이따 돕고 아 그래서 말랑카오를 꾸먹으면 맛있다는 소리가 이 맛이구나 이 말이구나 말랑카오가 미디그나치 그냥 먹었을 때는 응! 맛이 없어 응! 막 착착 달라붙는 그런 맛이 없는데 이 말랑카오를 꾸었을 때는 뜨거워서 길쭉길쭉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요 치즈같은 맛도 있고 무슨 맛 나냐? 우유 응 살짝 치즈같은 느낌도 나잖아 응 그치? 응 고소해 응 이거 정확하게 알았어요 말랑카오는 나무젓가락에다 이렇게 소지를 말해도 이렇게 끼워서 저는 후라이팬에다 후라이팬에다 구워갖고 먹으려고 했는데 나무젓가락에다 꽂아가지고 응 이렇게 다섯 개씩은 좀 모자라요 얘 봐봐요 한 개 다섯 개 잔을 먹고 또 달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다섯 개 이상 안되고 열 개씩 딱 열 개씩 해갖고 그럼 20개 먹으면 딱 적당할 거 같애 진짜 맛있다 그럼 몇 칼로리냐? 하나에 40이라고? 세 개에 40 6,600 급살이 필요한 사람은 이거 먹어 먹어 급살 필요하신 분 Fourth 개 еч어 세 Mal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